안징글 소장, 일단 내년에 가장 지금 관심이 가는 게 전기 가스요금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기쁜 소식부터 이야기하시죠. 아, 그래요? 어떻게 있나요? 제가 그냥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경제를 통계청에 보면 교육비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양육비 교육비가. 일단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올해 아이를 낳은 부부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제도상. 일단 출산정부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아이를 낳으면? 네, 그다음에 영아 수당이 만 2세까지 30만 원이 또 거기서 추가가 되고요. 만 2세까지. 너무 적다. 작죠. 왜냐하면 유럽이나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도 계속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만 7세까지만 10만 원 지원됐는데, 만 8세로 10만 원까지 한 살이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부모님도 굉장히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은 소득 5, 6, 7, 8분이 대학생들, 그러니까 전형증 중3층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이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조금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3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700만 원까지, 약간 중상층들은 350만 원까지. 물론 소득 9분이, 10분이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분들은 학자금 대출만 1.7%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아이 아주 상위소득분인 9분이, 10분이 제외하고는 거의 국가장학금이 최소 350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나오니까 대학 등록금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 아이가 셋 이상 있는 집에서는 셋째부터는 무상교육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는 한 500만 원 안팎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데요. 다자녀가 가드리면 셋째다. 그러면 전면 무상교육입니다. 좋은데. 국가장학금은 그러면 대출 형식입니까? 아니면 지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성철 교수님 같은 저보다 약간 선배님들은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항상 그거 대출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국가장학금이 없었잖아요. FM장학금만 있었잖아요. 파워더 모더 장학금, FM장학금 있었는데 전면 무상지원입니다. 무상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신 사회로 나가서. 어디 대학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그럼 셋째 나면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소득 구분이 10분위는 지원을 못 받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다자녀가고 내년도 2학기부터라도 다자녀는 소득 구분이 10분위여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구분이 10분위여도 애가 세시고 되시잖아요. 그러면 더 하위소득자들보다 더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허덕이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좋은데요. 저는 쭉 들으면서 그래 방향을 잘 잡았다. 그렇지만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나라가 없어질 지경 아닙니까? 출산이 제로니까 0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 둘은 몰라도 만약에 셋을 난다고 그러면 아파트 한 채씩 사줘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비해서 파격증 지원이 나오긴 했지만 아까 제가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데도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고등학교까지 50만 원씩 매달. 아이만 나라. 최소한 아이큐. 여러 가지 부모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아이를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 고통이나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설문조사에서 보면 40% 안팎이 꾸준히 지적을 합니다. 그 문제를 고등학교 때까지 50만 원을 주므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프랑스와 캐나다는. 그리고 대학은 무상교육을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아직 멀었죠.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의미를 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그다음에 가장 어렸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유값, 분유값, 기저귀값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가난한 건데 최소 올 30만 원을 많이 색깔 주면 분유값을 기저귀값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고통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일은 조금씩 줄어들 거다. 그런데 저도 최소한 내년, 내후년에라도 중학,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잖아요. 중학생 의무교육까지는 한 달에 50만 원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걸 하자.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결단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철 교수, 지금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장난으로 그렇게 지지하겠어요. 뭔가 젊은 세대들의 아픈 부분 또는 원하는 부분을 툭툭 건드리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아예 한 명당 1억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거를요. 허경영 후보가 예전에 대통령 출마할 때 제일 먼저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이런 황당한 공약이 있느냐라고 했지만 다 현실화됐습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나라의 존피 위기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아이를 낳는 것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걸 원해요. 그냥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출산 예산으로 40조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결국에는 그냥 아이 한 명 낳으면 천만 원 주든지 이천만 원 주든지 이런 식의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요. 그런 건 대체하기가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이 진보 중도 보수 사이에 굉장히 사실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유명한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당시에 국회에서 어떻게 연설을 했냐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에 갈 때까지 20세 될 때까지 1억을 국가에 지원하자고 지안했습니다. 실제로. 1억도 작지만 뭐냐면 아동수당이라든지 학생수당을 총해서 1억을 주면 최소한 아이를 키울 때 대학까지 졸업할 때 우리나라 지금 통계청 통계로 보니까 보건사 연구를 보니까 3억 정도가 든답니다. 아이 하나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고 둘째를 못 낳아버리거나 아이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 정당인 자영당 당시 원내대표님이 파격적으로 1억을 지원하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낙연 후보 공영 중에도 고3까지 50만 원씩 지원하자. 아동수당, 학생수당으로 이런 공약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저출생과 노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 아무튼 저출산 대책은 정말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 큰 국가적인 문제에서 그동안 고령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저출산 쪽으로 더 좀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안진걸 소장.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소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 최대 화재가 방역지원금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지급이 됐는데 신청하자마자 2시간이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일단 칭찬해 줘야 됩니다. 중기부하고 신한은행 등 은행 등이 연합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씩 들어왔고. 못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좀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당했던 70만 업체들에게는 올해 안에 지금 10만 원씩 방역지원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영위기업종 때문에 제1차 손실보산을 못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까지 하면 320만 명인데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포괄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요. 내년 1월 안에 다 들어갑니다. 100만 원씩. 그러니까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3.2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에 방역물품지원금 10만 원이 추가로 중복으로 들어갑니다. 소상공인들, 손세정제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여러 개 많이 쓰시잖아요. 그다음에 2차 손실보상이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치 영업금지나 영업재한 당한 것들 2차 손실보상이 들어갔는데 한액이 10만 원이었던 거에서 50만 원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영위기업종은 원래 빠졌는데 경영위기업종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저번에 1차 손실보상 때는 실제 100만 개도 안 되는 업체들만 지원을 받았는데 경영위기업종까지 하면 200만 개 안팎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금액도 상향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원금을 많이 주면 좋지만 그게 100만 원 손실보상금 2월, 1, 2월에 주는 게 양이 안 찰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대출이라도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도 1%대 대출을 220만 명에게 해 주겠다 이런 발표까지 지금 있습니다. 연말 대목 망쳤는데 100만 원 사실 양해도 안 차겠지요. 그러니까 양해 안 차는데 그래도 반응이 이러시더라고요. 2주간 그다음에 연장되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최소 손실 영업 손실금이 수백만 원에서 많기는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청하자마자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힘은 되더라 그나마. 장성철 교수도 이런 분들 좀 목소리 들어보셨죠? 네. 어때요? 지금 앉은 걸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이 좀 좋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라는 입장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제발 영업시간 좀 풀어달라. 최소한 한 시간이라도 더 풀어달라. 이러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대략 100% 다 손실보상을 해줄 수 없지만 어느 정도라도 손실보상 지급액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동안에 성금들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기업체들이 몇십억씩 내놓고 의연금이라고 해서 걷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나라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업들도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의당이라든지 민주당 일부원들이 사회연대세, 세금을 아예 만들거나 그러니까 재난상에서 다 힘든데 오히려 재난상에서 돈을 많이 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택배, 배달, 온라인 쇼핑몰, 수출 대기업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방송, 통신, 금융이 대표적인 업종들이거든요. 실적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면 평균 원래 예상했던 영업이익에 초과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기금이나 사회연대세를 내놓자. 그래서 그걸 누구를 돕느냐? 정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차 손실보상 때 평균 300만 원이 갔거든요. 그러면 한 달 지임대라도 안 돼버린 거잖아요. 한두 달 지임대론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주고 모자라는 돈.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에게 추가로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 더 주는 이런 걸로 활용하자는 제한이 있었는데 법도 제출되어 있거든요. 통각 안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어떤 고통이나 재난 상황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상생하는 인프라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 계기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건물주들이 10만 명이 넘게 동참해 주셨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셨어요. 자발적으로요. 올해는 아마 더 많이 깎아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임대료를 깎아주면 50%를 세금으로 돌려줬거든요. 올해는 70%를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내가 임대료를 천만 원 깎아주다 그러면 연말에 700만 원 세금이 절세가 돼요. 그러니까 300만 원만 고통분담 한 꼴이 되는 건데 이런 좋은 제도도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거든요. 더 늘리자 고통분담이나 상생을 이렇게 호소드려봅니다. 장성철 교수 그런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트라우마 같은 것도 이 정부한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준조세 형식의 각종 기부단체에 기업들이 기부하는 금액은 예년보다 결코 적지가 않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도액을 다 채운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쪽에도 기업체들이 준조세 형식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기부금 같은 것을 많이 기부함으로써 많은 좀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안진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많은 쪽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서 함께 살아야죠. 어느 정도 좀 더 부담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